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순서대로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에 해당하는 그림은? 자, 수능에 항상 나오는 문제죠. 그쵸? 자, Moskva, 땡땡, 러시이.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Stalitsa, 그쵸? El 들어가게 됩니다. El. Stalitsa, 수도라는 뜻이죠. Moskva는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자, 얘는 뭐가 들어가요? 오가 들어갑니다. 그쵸? 도시. 자, 이것은 크고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니 또일까 땡땡, Moskva. 여기서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쵸? жители. 아마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니 또일까 жители, Moskva. 모스크바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자, 니 또일까, 그쵸? 니 또일까 뭐뭐, 노이 뭐뭐 문법.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도라는 문법은 제가 알고 있죠. 그래서 모스크바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누가? 노이 이너스트란츠. 외국인들 도. любят. 좋아합니다. 땡땡 미스다. 장소들. 이러한 장소들. 그쵸? 그래서 딱히 까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좋아합니다. 자, 어떤 장소들? 까크 그리엠을. 그리엠블링과. 그리고 그라스네 블러쉐트. 블러쉐트. 그쵸? 아가 들어갑니다. 붉은 광장과 같은 그런 장소들을 모스크바 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좋아합니다. 해석은 이렇게 되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글자들을 저희가 나열을 해보면 어떤 단어예요? 러쉬까. 그쵸? 숟가락. 숟가락이라는 단어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 자, 1번부터 보면 1번은 뭐예요? 쏨까. 가방. S로 시작하니까 바로 탈락이죠. 자, 2번은 비우까. 포크. 3번은 람빠. 조명. 5번은 꼬쉬까 또는 꼬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맞추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자, 이제 발음 문제입니다. 발음 문제도 항상 나왔었죠. 그쵸? 자, 그래서 저희가 기초부터 끝까지 공부를 했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извини. 애타 마야. 아쉽까. 미안해. 이것은 나의 실수야. 그쵸? 아쉽까. 실수. 자, 보시면 메랑 까가 붙어있습니다. 이건 무슨 문법이에요? 우리가 발음 규칙 배웠을 겁니다. 그쵸? 메랑 까. 유성음, 무성음입니다. 자, 무성음 앞에 유성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성음화. 즉, 같이 약해진다. 발음이. 그쵸?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그 무성음화 되는 발음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무성음화는 두 가지 경우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제 뒤에 무성음이 있는 경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유성음이 단어의 맨 끝에 와서 약해지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1번 보겠습니다. 흘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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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은 흘리앱. 모든 거에 머리가 된다. 라는 속담이 러시아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밥을 먹고 뭐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결이 안 돼. 밥이라도 먹어라. 그쵸? 자, 그래서 흘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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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면 매가 맨 뒤에 왔습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무성음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유성음인 매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도 밑에 다 보기를 한 번씩 볼게요. 우리는 클럽에서 춤을 췄다. 자, 여기서는 얘가 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모음이 있기 때문에 무성음이, 무성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자, 얘도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무성자음이 와야 얘가 무성음화가 되는데 무성자음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해석은 나는 돌아가는 표를 주문했다, 예약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자, 주문의 브라치 라고 하면 치과의사죠. 치과의사는 받는다. 그러니까 환자를 받는다. 진료를 한다. 자, 여기서도 볼게요. 배가 어디 있어요? 일단 자음이랑 부딪히는데 뒤에 있는 자음이 무성자음이요, 유성자음이에요? 그쵸, 유성이죠. 뒤에 무성이 와야 얘도 약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5번. 자, 가라블. 배는 떠났다. 그 다음은 여정으로. 그쵸? 자, 여기서도 볼게요. 가라블. 배와 뭐가 부딪혀요? 엘. 엘이랑 부딪히는데 역시 이 엘도 무성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성음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답은 1번. 답이 명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은 여정으로. 그래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